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서귀포시 상해동 한라봉 재배 농가입니다. 설 대목을 앞두고 제주의 대표적인 망감류인 한라봉 수확이 한창입니다. 지난 여름 변덕스런 날씨에 고생도 많았지만 올해는 수확량도 많고 무엇보다 가격까지 좋아 수확의 고단함도 있습니다. 수확량도 많고 올해는 농사가 좀 잘된 편입니다. 최근 농협에 출하되는 한라봉 가격은 1kg에 5천원에서 5천5백원으로 지난해보다 천원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. 최근 5년 사이 최고가입니다. 당도와 산 함량이 평년보다 높아 맛이 좋고 무엇보다 사과와 배 등 다른 지방 경쟁 과일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. 이제 막바지 품질 관리가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 농가마다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 우선 한라봉을 따낼 때는 장갑을 끼고 수확 가위를 사용하는 등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. 보기와 달리 껍질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날 경우 부패되기 쉽기 때문입니다. 특히 아침에 이슬을 맞고 마르지 않으면 열매와 껍질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 부피과와 거북등 모양의 주름과가 생길 수 있어 환기를 잘 해줘야 합니다.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슬이 과피에 묻었을 경우에는 주 원인이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오전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환기를 철저히 진행을 하셔서 해가 뜨기 전에 이슬 맺힘을 방지해주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. 농업기술원은 또 수확이 다 끝난 후에는 수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번 충분히 물을 주고 요소 비료를 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KCTV 영농정보입니다. KTV 영농정보입니다. KTV 영농정보입니다.